안녕하세요. 진짜 살길입니다. 케네스에게 목사님의 인생 승리의 길 사랑책 중에서 아흔 살이 된 분이 스물한 살 청년처럼 정정하게 된 놀라운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텍사스주 백키니에 있는 교회에서 나는 집회를 했는데 예배를 마치고 스미스 목사님이 내게 와서 말했다. 케네스 목사, 자네가 믿음과 치유를 설교하기 때문에 나는 언제나 자네의 설교가 좋다네. 자네가 알듯이 나는 40년 동안 아파 본 적이 없어. 그리고 다음 달이면 벌써 내 나이가 아흔 살이 되지 않겠나? 40년 전에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 신회대에 설교를 하셨는데 그 목사가 우리 교회의 사람들에게 앞으로 나와서 그리스도를 우리의 의사로 영접하라고 했었네. 주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영접하듯이 말일세. 나도 앞으로 나가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여 나의 의사로 영접했지. 그리고 지금 아흔 살이 된 나의 건강은 스물한 살 청년처럼 정정하다네. 나는 매일 일도 하고 있다네. 라고 말했다. 스미스 목사님은 매우 부유했고 따라서 전혀 일을 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목사님은 일을 하고 있었다. 스미스 목사님은 계속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리스도를 내 구조로 받아들인 이유 나는 성경에서 이런 구조를 읽었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마태복음 10장 30절 말씀을 읽었지. 나는 주님께 이렇게 말했네. 주님, 제 머리에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워두셨다면 제 머리카락을 다 지켜주실 수도 있으시죠? 라고 말했다네. 케네스 목사, 나는 하나님께서 내 모든 치아도 다 지켜주심을 믿는다네. 이렇게 말한 스미스 목사님은 입을 열어서 내게 치아를 보여주셨다. 그에게는 상한이가 단 하나도 없었다. 아흔 살의 연세에 그는 여전히 모든 치아를 아주 튼튼히 가지고 있었다. 스미스 목사님은 계속 말씀하셨죠. 그러나 한 가지 말해줄 게 있네. 나는 또한 이것을 지켜달라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다네. 그렇게 말을 하더니 그의 혀를 밖으로 쑥 내밀었다. 그리고 스미스 목사님이 이어서 계속 말씀하셨다. 신성한 건강을 누리려 한다면 나는 항상 이 혀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네. 여러분, 혜균 목사님이 들려주신 아흔 살의 연세를 가진 21세의 건강한 몸을 가지신 스미스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을 때 느낀 점이 많지 않습니까? 혜균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도 기록에 놓으셨습니다. 어떤 분이 내게 말했다. 케네스 혜균 목사님 소문 들으셨어요? 그 목사가 여기서 바람이 났다고 하나요? 라고 내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 나는 말했죠. 그랬어요? 그 목사님과 그 목사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하셨는데 그런데 언제 그런 일이 있었나요? 라고 내가 물었다. 음, 한 12년쯤 됐어요. 라고 그녀가 대답했을 때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그렇다면 왜 그 일을 지금 언급하시는 겁니까?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그를 곡해하는 사단의 거짓말이에요. 그 목사님은 이미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섰기 때문입니다. 그 죄는 예수님의 피로 씻겨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잊으셨으니 만약 사랑으로 행하시기를 원하신다면 당신도 잊으셔야 합니다. 돌아다니면서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은 스미스 목사님처럼 혀를 지키면서 사실 건가요? 아니면 어떤 여자처럼 혀로 죄를 지울 건가요? 90살의 연세에 21살 청년의 건강을 가진 이유가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진짜 살기셨습니다. 지금까지 진짜 살기셨습니다.